네, 반갑습니다. 저희는 밴드 레이브릭스라고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즐겁게 관람하시죠. 감사합니다.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. 반갑습니다. 저희는 밴드 레이브릭스도 다 같이 시작해볼까요? 준비됐어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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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밴드 레이브릭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2017 K-LOOKIZ를 뽑는 자리에 저희가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반갑습니다. 한국을 했는데 이렇게 순천으로 보기 경연은 정말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V LIVE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보니까 외국인들이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이게 SM 오디션인 줄 아는 외국인들이. 아니지 않던데. 이거는 SM 오디션이 아니고, 아, 이거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. 이거 너무 장난쳤다 같으니까 영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두 곡을 연달아 하려고 했는데요. 그 시간에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진행을 하시는 레이브릭스의 서광민이라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께도 이렇게 계셔요. 바로 하는 게 맞겠죠?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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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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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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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